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영변 폐기가 비핵화의 핵심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통신사하고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세계 6대 통신사들하고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보도가 쭉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 관련 물밑대화가 오가고 있다라면서 이제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관심사인 비핵화 수준에 대해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북미 간의 친서교환에서도 계속 예고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북미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고 이것이 선행된 상태에서 물밑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노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영변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결렬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또 이 하노이 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협상 과정에서도 영변 플러스 알파 이런 용어가 막 나와서 알파라는 게 뭐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는데요.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어떤 비밀 핵시설들을 추가로 지목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힌 바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량 살상무기 폐기까지도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또 여전히 북한 핵 능력의 상당 부분은 영변 핵시설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이 점을 좀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이 입장을 바꿨다는 건가요? 그거를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것도 사실인데요.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다만 현지 시간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친서가 생일 축하 메시지였다라는 점을 공개를 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정상회담은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또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또 부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여전히 실무협상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협상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판가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의 외무성은 강경 메시지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겨냥을 해서 비난 조에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지금 받고 있다라면서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견해를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제재 때문에 자신들이 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 수립을 하려고 해도 적대감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경우에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비핵화를 제재 완화가 아니라 대북 적대정책 폐기 등의 안전보장 조치와 교환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북미 간의 어떤 물민첩상 과정에서 비핵화의 수준도 상당한 논란거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나요? 한국과 중북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한우의 회담 이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한중회담 이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먼저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곧 이슬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상세한 방북 결과를 들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이나 북일 관계의 정상화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꼭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북일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G20 회의가 지금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한일 관계는 역시 중요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과거사 문제로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원론적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강제 진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점을 언급을 하면서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일본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라고 청와대가 밝힌 바가 있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놨다는 점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싸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국회 복귀한 듯 안 한 듯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는 파기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여러모로 국회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어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게릴라식 등원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기획재정위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에 참석을 했고요. 행안위와 정계특위 등에는 간사만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아까 정계특위에는 간사뿐 아니라 몇 명이 더 왔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떤 핵심 쟁점에 대한 어떤 건설적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또 세수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이런 것들이 오갔는데요. 그런데 좀 황교안 대표의 지난 발언이 또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요?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것은 가짜뉴스다라면서 세금 내는 외국인 수와 징수세액 모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된 건데요. 아무튼 이 얘기를 두고 여야가 입시됨을 벌이는 이런 모습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출석했다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무슨 얘기가 왔어요? 이게 원래는 이른바 붉은 수도물 문제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소방지 국가직화 관련 법안 통과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이 소위원회에서 소방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불똥은 또 법사위로까지 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법사위는 또 왜요?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오늘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처리된 법안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다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상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둔 전개특위나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안건을 의결해서 법사위에 넘기는 경우에도 영향을 자기가 미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가 되면 법사위로 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그걸 해당 상위로 다시 넘길 수 있어요? 자기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하겠다는 것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월권이고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또 논쟁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1부에서도 우리 김종민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전개특위는 활동기한 연장 안 되면 그냥 표결을 해서 선거법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개특위 제1소위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연장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8일에는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을 했다는 건데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의회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인 장재원 의원의 경우에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전개특위만큼은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교육위는 또 무슨 쟁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봤는데요. 하나는 전북 상상고라든지 자사고 재지정 탈락 이 문제를 비롯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보도가 돼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부 관료의 불법 행위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교과서 지필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필자의 도장을 도둑날인을 해서 이 교과서를 수정을 했다. 이런 혐의 등등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상곤 전 부총리를 고발한다 이런 입장까지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위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회의가 파행이 되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오후 들어서야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논의가 또 제대로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그냥 조건 없이 등을 하자는 목소리가 공기적으로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회 복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도 백지 등원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경우도 mbc 라디오하고 한 인터뷰에서 지금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김용태 전 사무총장 장재원 의원 그리고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등도 국회에서 내부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의 여론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